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통합 거점센터인 아이행복센터가 전남 고흥군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반가움을 샀는데요. 정의현 기자가 전합니다. 고흥군 도양읍의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육아통합 거점센터 아이행복센터가 문을 열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아이행복센터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9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은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2층은 요리체험실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돌봄 품아실을 제공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고가의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생겨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아이행복센터를 영유가 육아 지원의 거점 공간으로 삼아 보다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역 내 양육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복지팀의 뉴스 정의현입니다.